여러분 안녕하세요. 하살입니다. 좋아요 부탁드립니다. 이번 시간에는 시자 사연이긴 한데 평소랑 다르게 뭐랄까요? 욕은 한마디도 없는데 패 죽여버리고 싶은 그런 사연 가지고 왔습니다. 그럼 봅시다. 제목 나이 50대 시집을 못 간 노처녀 시누이들이 맨날 첫날 우리집에 쳐들어와요. 뭐? 늙은 누나들이 불쌍하다고? 이 잡것들 조지는 방법 좀 알려줘봐요. 원제 50대 미혼 시누이가 여행을 자꾸 따라오려고 해요. 안녕하세요. 저희는 40대 동갑내기 부부입니다. 지금 다섯 살이 된 딸내미 하나를 사이좋게 이쁘게 키우고 있어요. 그리고 저희 남편한테는 시집을 안 간 나니 못 간거죠. 그런 누나 두명이 있는데요. 나이는 각각 50대 초반 그리고 40대 후반입니다. 그냥 50이죠. 시부모님은 두분 다 시골에 계셔서 자주 뵙진 못하지만 신우들은 달라요. 한 시간 거리에 살고 있습니다. 둘이 같이 있어요. 솔직히 이 시누이들이 저한테 막 연락을 한다든지 사람을 귀찮게 하거나 괴롭히거나 그런 건 아니에요. 그런 일반적인 시자들 있죠. 그건 아닙니다. 그리고 또 조카, 저희 아이를 되게 좋아하고 또 보고 싶거나 그러면 제가 아니라 자기들 막내 동생, 즉 저희 남편한테 연락을 하거든요. 그래 사람들 자체는 나쁘지 않고 다 괜찮아요. 그런데 문제가 저희 남편이 누나들 사랑이 너무 애틋하다 이겁니다. 늘 그래요. 시집을 못 가서 진짜 불쌍한 사람들이야 이럽니다. 어릴 때부터 되게 친했다고 하는데 그걸 증명이라도 하겠다는 건지 지금도 남매 셋이 여기저기 같이 어울려 다니는 걸 되게 좋아하고 저 역시 이거 막지 않아요. 그냥 잘 다녀오라고 합니다. 형제들끼리 잘 지내는 거 나쁜 거 아니니까요. 하지만 여기서부터 문제가 터지는 거야. 우리 가족이 어디 캠핑을 가거나 멀리 여행이라도 가려고 하면 그게 어디든 또 언제든 반드시 시누이들이 무조건 따라옵니다. 특히 이걸 올케인 저한테 물어보면 제가 거절할 걸 지들도 아니까 그냥 먼저 결제를 해버리고 통보를 하는 식이에요. 선참 후보. 마치 허락을 구하는 것보다는 용서를 비우는 게 더 쉽다 이런 느낌. 즉 일단 저지르고 보는 거죠. 예를 들어서 저희가 어디 캠핑 가려고 텐트를 사면 자기들도 그거랑 똑같은 걸 사요. 또 해외여행 계획을 세우고 있으면 비행기를 같은 날짜로 결제해버립니다. 그러고 나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. 즉 따라오는 느낌이 아니라 따로따로 가는 거다. 다만 우연히 그 날짜와 장소만 같을 뿐이다. 이런 거. 이러니까 뭐라 하기도 힘들고 그냥 남편한테 우리 어디 여행 가면 그 계획 말 좀 하지 마라. 이랬지만 남편은 아니 같이 가자고 하는 것도 아니고 이걸 굳이 숨길 일은 아니지 않냐? 이렇게 대답을 해요. 그래 뭐 말 자체는 틀린 게 아니야. 근데 그 속내가 다 보인다 이거죠. 자기 누나들이랑 같이 가는 것도 또 되게 좋아하니까 남편도 못 이긴 척 눈 감는 거고 또 저는 애 보고 지들끼리 셋이 어울려 놀면 더 좋으니까요. 그래서 그냥 형님들끼리 놀러가라고 해라 이러면 싫대요. 저 정말 이해가 안 됩니다. 이런 일 너무 빈번하고 저를 괴롭혀서 짜증이 나는 거예요. 그래서 좋다. 형님들이 따라오면 그거 인정할게. 그 대신 그 다음에 우리끼리 한 번 더 가자. 나는 우리 가족끼리 여행 가는 게 더 좋고 편하다고. 이렇게 말을 했고 결국 어찌어찌 여기까지 합의가 되긴 했는데요. 참고로 제가 신물들 따라오는 거 싫어한다는 걸 남편도 잘 압니다. 그런데 남편의 입장은 이래요. 너무 그러지마. 누나들 시집도 못 가고 불쌍하잖아. 비록 먼저 가자 이런 말은 못해도 따라오는 걸 막을 수는 없다고. 아니 그러면 남편은 자기 누나들이 불쌍해 보이는 거 그렇다 쳐요. 하지만 시누이들은 뭐야. 대체 왜 이러는 거야. 왜 자꾸 이렇게 우리 가족 여행이 죽기 살기로 껴있으려고 하는 거냐 이거예요. 이거는 뭐 눈치가 없는 건지 아니면 제가 우습게 보이는 걸까요. 정말 스트레스받아 미치겠는데 그렇다고 이걸 남편한테 연 끊어. 이럴 수도 없는 거고. 그리고 더 짜증나는 게 바로 이거예요. 시누들이 제가 아까도 말했죠. 좀 말을 좀 막 하는 건 있는데 저희 집에 놀러 오면 예를 들어서 와서 밥을 먹었다. 그럼 설거지 자기들이 다 알아서 하고 음식도 지들이 만들어 먹어요. 또 빨래도 개주고 청소도 해주고 민폐를 끼치지는 않아. 다만 너무 자주 와요. 최소로 잡아도 주 1회 번갈아 가거나 혹은 같이 오고 아니 그냥 시간나고 지들 심심하면 아무 때나 저희 집을 쳐들어옵니다. 근데 이렇게 와서 차라리 거지같은 시짜질이라도 한다면 저도 바로 역정을 내고 쫓아버리면 그만인 건데 그런 게 전혀 없다는 거죠. 올케 미안해 이러면서 자기들 할 거 다 잘하고 또 저희 애도 예쁘게 봐줘요. 진심으로. 자기 누나들이고 또 막내 사랑이 지극한 것까지는 알겠는데 그 가운데 껴있잖아요. 사람 정말 미쳐 돌아버리거든요. 아니 궁금합니다. 신우이랑 이렇게 자주 보는 집이 또 있어요. 거기들 여행이든 놀러든 그게 어디든 같이 가야 되고 신우들 생각이 너무 궁금해요. 참고로 저요. 저희 친정이랑 자주 본다거나 놀러가는 그런 거 없어요. 오해하지 마세요. 뒤에 후기 있습니다. 댓글 1번 이러니 저러니 해도 쓰니 남편이 제일 문제라는 거 님도 알고 있죠? 네 됐으니. 네 알아요. 왜 모르겠어요. 근데 해결 방법은 모르겠다 이거죠. 아이가 어릴 때는 애가 너무 어렸어야 안 돼 이런 핑계를 대긴 했지만 이젠 그것도 힘들고 그냥 대놓고 자주 못 오게 해라 이렇게 못을 박아야 되는 걸까요? 최대한 저는요. 현명하게 해결을 하고 싶어요. 2번 현명이요? 그냥 확 들이받는 게 제일 현명한 겁니다. 설마 바보처럼 나이 40 넘어서 좋은 거절이 있을 거라고 믿고 사는 건 아니죠? 3번 현명할 그 생각을 버리세요. 그냥 내 마음 내 몸 편한 게 최고야. 현명할 필요가 아예 없는 거라고 이건. 알겠습니까? 네 집이잖아요. 네 가족이고. 2번 돈이 좀 아깝더라도 여행가는 당일에 차를 타자마자 나 몸살 났다. 딸내미 데리고 너 혼자 갔다 와라. 이러고 내리세요. 지 누나들이랑 오붓하게 가면 되겠구만. 왜 이렇게 지 마누라까지 데리고 다니는 거야. 이런 것들이 있죠. 내렸으니 이거요. 벌써 해봤어요. 지 혼자 애 데리고 가서 신나게 놀다 옵니다. 2번 그래요? 그럼 앞으로 계속 그렇게 님만 빠지세요. 그 거지같은 고리를 끊어내려면 그 수밖에 없어요. 3번 이거는 결혼을 못한 누나들이 불쌍할 게 아니라 이런 거랑 결혼을 한 스니가 제일 불쌍한 거라고요. 4번 뭐야 이거. 저 할미 할배들 진짜 웃긴다. 이러다 나중에 서로 임플런트 끼워주고 그러는 거 아냐? 끌 끌 끌 내렸으니? 네. 아닌 게 아니라 제가 봐도 진짜 그렇게 될 것 같아요. 5번 쓴이는 형제 자매가 없어요? 그냥 같이 데리고 가요. 다 같이. 만약에 없다면 엄마 아빠라도 모시고 가. 누누이 몰라 누누이. 6번 남편이 문제구만. 신우들한테 문제를 찾고 자빠졌네? 대답을 신우들도 정상은 아니지. 눈치 완전 개박살났잖아요. 7번 그러면 스니 말처럼 그 사람들이 나쁜 사람들은 아닐지도 모르겠군요. 근데 눈치란 개념이 없는 거. 이건 팩트잖아요. 님 남편도 마찬가지고 생각들이 있는 건지 없는 건지. 차라리 그냥 셋이 오손도서 살 것이지. 왜 결혼을 했대요? 8번 그냥 차라리 남편 짐 싸가지고 신우들 집으로 보내버려요. 그리고 주말이나 월말부부 하자고 하는 겁니다. 거기서 잠도 자고 누나들이 해주는 밥이나 처먹고 살아라. 이러라고. 차라리 이게 훨씬 더 편하고 좋을 거야. 9번 아니 이번 뒀다고 뭐해요? 지금까지 그 장단 다 맞춰줬으면서 이렇게 뒤로 글맞으면 뭐 저절로 해결이 되나? 도대체 그 주둥이는 어디다 쓸 거냐고. 와 난 니가 더 답답해. 10번 헐 이거 뭐야. 우리 집이랑 거의 똑같네요. 시집을 안 간 아니 못 간 시누이들. 그런 지 누나들을 지극정상으로 챙기는 막내. 바로 우리 남편이죠. 세상 어딜 가든 늘 항상 같이 붙어 다니고. 자기들 시간 될 때 주 1회 돌아가면서 꼭 우리 집을 찾아오고. 근데 또 놀러오면 애들도 잘 봐주고 살림도 다 줘야죠. 이러니 미워할 수도 없고. 또 고마운 마음이 있어요 오히려. 아니 이게 힘들어. 그래서 나는 우리끼리만 있고 싶은 생각이 드니까. 이런 내가 오히려 더 나쁜 년이 된 느낌이 들어요. 진짜 거지같아. 남매끼리 사이가 좋은데 또 싸우고 잘 싸워요. 제대로 싸우면 진짜 살벌하죠. 쓴이처럼 친정은 이렇게 가까이 안 지내요. 그래서 더 돌아버릴 것 같아. 이랬으니. 헐 맞아요. 진짜 제 감정이 바로 이런 겁니다. 모두가 친하고 착한데 이상하게 나 혼자만 못된 년이 되는 그 느낌. 추가. 많은 관심과 댓글들 정말 감사합니다. 보니까 아기만 보내라. 아기만 너만 빠져라. 이런 말들 하는데 이거 이미 다 해봤어요. 그것도 많이 했어요. 남편이랑 아이만 보내보기도 하고 또 어쩔 때는 조용히 있다가 놀러가는 당일에 나는 아파서 못 가겠다. 못 가. 이렇게 하면 남편이 막 섭섭해하긴 했지만 딱히 뭐라 하는 거 없고 아이랑 같이 여행을 다녀오는데 나는 그게 다 열받아. 그리고 저도 같이 가잖아요. 그럼 계속 똥씨믄 표정하고 시누이들이 뭐라 말을 하면 대꾸도 잘 안 하고 따로 다니기도 해요. 저희 집에 놀러 올 때도 마찬가지죠. 밤에 들어가 있거나 커피 마시고 산책을 하러 나간다거나. 진짜 이런 거 부지기수예요. 귀찮고 싫은 티를 팍팍 내죠. 근데 그렇게 해도 계속 찾아와요. 거기다 여행도 따라오는 거고. 아니 왜 이러는 거야. 저는 이 여인네들의 마음을 전혀 모르겠어요. 참고로 이 세 사람 싸우기도 엄청 싸웁니다. 그러다 한 사람이 두 사람이 삐져가지고 먼저 집에 가는 일도 있고요. 특히 오우 이러다가 진짜 연 끊는 거 아니야? 이 정도로 싸울 때도 있는데 이상하게 그 다음 날이면 또 풀려 있어요. 따로 화해를 한다거나 사과를 하는 것도 아닌데 그냥 풀려. 평소처럼 대화하고 성질내고 그래요. 아무렇지 않게. 그렇죠. 여하튼 시누이들한테 다이렉트로 말을 하는 거 빼면 정말 모든 걸 다 해본 것 같고 그럼에도 남편은 해결할 마음이 전혀 없는 것 같아요. 댓글에 보면 시스터보이다 이러는데 네 맞아요 그거예요. 진짜 이혼을 각오하고 직접 시누이들한테 확 들이받는 거 이거 말고는 방법이 없는 것 같습니다. 아니 시부모님도 아니고 시누이들아 이런 문제로 이혼 소리까지 해야 하는 건지 참 답답하지만 그냥 저질러 볼게요. 용기 주셔서 감사합니다. 댓글 1번 그래 그게 무슨 일이든 본인이 직접 해야 잘 풀리는 거예요. 이왕 싸우는 거 눈골 확 뒤집고 엎어버리세요. 2번 근데 이 쓴이 절대 실행 못할 것 같은데 그냥 지금처럼 질질질 끌려다니고 여행같이 갈 것 같아요. 끌 끌 끌 3번 나쁜 사람이 아니긴 개뿔. 눈치 없고 염치도 없고 이렇게 남한테 피해주는 거 역시 나쁜 겁니다. 꼭 소리 지르고 욕하고 이런 것만 나쁜 게 아니라고요. 그렇죠. 참 사람 괴롭히는 것도 가지가지네. 쓴이가 괴로운 건 그겁니다. 차라리 이 사람들이 대놓고 막 성질 내고 나쁜 소리하고 이러면은 그걸 빌미로 확 싸울 수가 있겠는데 어쨌든 말도 이쁘게 하고 또 오미는 눈치 봐가면서 음식도 해주고 설거지도 하고 청소도 하고 애들도 봐주고 이러니까 미치는 거지. 거기서 성질 내면 나만 나쁜 년대는 느낌이 들거든요. 뭔지 알 것 같아요. 그리고 진짜 친한 형제들은 어릴 때부터 많이 싸우니까 어지간한 상처에는 따로 사과 안 해도 잘 풀립니다. 그런 거 있잖아. 정말 죽일 듯이 싸웠는데 다음날 한 명이 전화를 합니다. 야 밥 먹었냐? 뭐? 안 먹었어? 아이고 아직 밥도 안 차먹고 뭐하냐? 이런 식으로 툭 던지면 또 상대방은 그래 안 먹었다 어쩔 건데 아이고 그러면 너는 차먹었냐? 이러면 서로 풀린 거예요. 아마 쓴이는 형제 자매가 없나 봅니다. 이걸 모르는 것 같아요. 아무튼 그렇습니다. 진짜 거지 같네요. 감사합니다.